안녕하세요. 천천히 들어.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방문했어. 한번 뵙겠습니다. 잘생겼어. 그래요? 저 보호자님이 지금 잘생겼다고 했어요. 그러게요. 훈련이 상당히 길어지겠는데요. 네? 기분이 업된 상태예요. 신났네요, 강월련사님. 비글처럼 신나셨는데. 너가, 너가, 너. 너가 걔구나. 이렇게 바로 앉으라고. 조금만. 조금만. 많이 물렸죠? 봐봐. 어디, 어디 물렸어요? 온몸이 심각해요. 온몸이 물렸어? 봐봐. 상처가 아직도 있네? 이거 어제 물렸어요. 어제도 물렀고. 아침에 물렸어요, 여기. 아, 어머니도 오늘 아침에 물렸어요. 몸도 그렇다. 아이고, 너. 우리한테 저렇게까지 물렸다는 얘기 안 했는데, 그렇죠? 네. 우리는 크게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렇게 막 보여주면서까지 하지는 않았어요.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네. 헤헤헤헤. 안 물리시려나. 어때? 못 물 것 같아. 카리스마에 못 물 것 같아. 아이고, 애교는 많죠? 네. 그렇죠? 애교 많죠? 너무 까부는 애교예요. 그렇죠? 장난 짓꽃게. 네. 야, 야,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야, 야,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카메라. 진정해, 진정해. 야, 야, 그거 안 돼. 카메라. 진정해, 진정해. 놔두세요, 괜찮아. 놔둬, 놔둬, 놔둬. 오, 카메라. 놔둬, 놔둬, 놔둬. 놔둬, 놔둬.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제작진은 괜찮지 않을 텐데. 어휴, 미안. 우리 저 재산인데. 재산인데. 우리 재산인데 그거. 친하고 안 친하고 없구나. 그냥 갓 깨무는구나. 네, 저봐야죠. 아 제대 제대 제 저희 모아주셔서 앉아서 앉아서 이야기해 볼까요? 네 오 좋아요 아 뭐 원하시는 대로 가세요? 원하시는 대로 가세요 네, 편하게 편하게 예, 원하시는 대로 가세요 눈 마주시고 싶어 하세요 눈 마주시고 싶어 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여기 앉아야죠 잘 마실 텐데 유쾌하시네요 계속 어 우선 봤어요 영상을 좀 봤는데 상처만 봐서는 진짜 무슨 엄청난 싸나운 강아지가 울었던 것처럼 상처가 막 있더라, 배도 이렇게. 그때는 또 그렇게 울었어. 엄청 그 있잖아요. 어, 신발! 어, 신발! 안 돼. 신발 물어왔어. 예상 아니야, 예상. 예상 아니야, 예상. 예상 아니야, 예상. 예상 아니야, 예상. 그래서 여기 신발이 하나도 없었구나. 야, 여기다 놔야 해. 훈련사님. 네, 거기에 올려. 여기다 놔야 해. 네, 거기에 올려. 네네네. 야, 여기 신발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오케이.